앞서 보신 것처럼 주택 공시가격에 영향을 주는 표준 주택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 등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. 아파트 공시가격 역시 대폭 상승될 것으로 전망됩니다. 이 내용 취재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윤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윤 기자, 우선 이번에 통보된 표준 주택 공시가격이라는 게 어떤 거죠? 정부가 세금과 각종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공시를 하는 겁니다. 이 공시가격이라는 것은 한국감정원이 평가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의견을 청취한 뒤 또 집주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거쳐서 최종 확정이 되는데요. 이 첫 단계에 해당되는 한국감정원이 최근 2019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 예정 가격을 이번에 통지를 한 겁니다. 무작위 표본으로 뽑다 보니까 대다수가 올해보다 50% 이상 뛰었다는 건데요.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서울 최대 부촌 중 하나인 한남동주택의 공시가 인상뿐 아니라 서울 25개구의 강남과 강북을 불문하고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비교해서 2배에서 3배까지 오른 사례가 다수 나왔습니다. 표준 단독주택은 다가구 주택을 포함해서 전국 단독주택 약 418만 가구 중 표본으로 지정된 22만 가구인데요. 나머지 단독주택 가격 평가에 기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표준 공시가격 인상률은 결국 전국에 있는 개별 주택에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. 그런데 개별 주택뿐만 아니라 아파트 공시가격도 크게 오를 전망이라면서요? 네, 그렇습니다. 국토교통부는 이 공시가격의 현실화가 단독주택과 아파트 등 형태와 관계가 없다. 모든 주택의 대상이라는 입장인데요.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는 매년 1월에 진행이 되고요. 아파트 공시가격은 매년 4월에 발표가 됩니다. 현 정부는 70%를 밑도는 이 서울 아파트의 공시가율, 즉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의 비율을 임기 내에 80에서 90%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입니다. 현재 공시가율이 낮은 아파트가 직격탄을 맞게 된다는 얘기인데요. 예를 들어서 강남구 대치동의 음마아파트가 올해 10월 실거래가가 17억 원에 거래가 됐었는데 공시가격은 9억 원이었습니다. 그렇다면 공시가율은 51% 정도라는 얘기죠. 공시가율 80%까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이 가격도 급격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. 네, 윤 기자. 그런데 이 공시가격이 오르게 되면 집을 보유한 사람들의 세 부담이 커지잖아요. 얼마나 커지는 거죠? 네,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시가격이라는 것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공시가가 대폭 오르게 되면 보유세도 당연히 오릅니다.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으면 일주택자라도 종부세 대상이 되는 건데요.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. 이 공시가격이 1년 새 6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45% 오른 관악구의 남현동 집주인의 경우 가진 집이 그 한 채 뿐이고 향후 공시가격이 인상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올해 180만 원이던 보유세가 내년 250만 원에서 또 내후년에는 313만 원으로 약 74% 오르게 됩니다. 또 이런 거는 비단 세금 문제에만 그치지 않는데요. 기초연금과 건강보험료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등 60여 개 분야에서 기초자료로 광범위에게 활용이 되기 때문입니다.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시지가가 30% 오르면 매달 내야 하는 건보료는 평균 13%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네,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 때문에 주택 소유자들 불만도 있을 것 같은데 공시가격 불만 2의 신청도 할 수 있다고요? 네, 그렇습니다. 주택가격이 결정고시된 후에 3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. 주변과 비슷한 환경의 주택들을 비교해서 가격의 차이가 심하게 날 경우에 2의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. 개별 주택가격은 시와 군, 구청장에게 신청인의 인적사항과 대상표준지 등과 함께 사유를 적어서 신청을 하면 되고요. 감정평가사가 다시 조사를 하고 또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뒤에 서면으로 통보를 하게 되는 절차입니다. 네, 윤지혜 기자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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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